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6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3월 전국 경매 진행 건수는 3876건으로 이 중 1364건이 낙찰됐으며 낙찰률은 35.2%, 낙찰가율은 70.1%, 평균 응찰자 수는 전월 대비 0.3명 증가한 4.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입찰 예정 경매 사건 1만 5,083건 중 68.3%인 1만 309건의 입찰 길이 변경되며 역대 최다 건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6일 한국감정원은 서울의 평균 전셋값이 지난해 7월부터 매달 상승해 지난달 4억 6,070만 원으로 4억 6천만 원대에 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의 평균 전셋값도 지난해 9월부터 한 차례도 빠짐없이 오른 것으로 집계됐으며 KB국민은행 리본 월간 주택가격 동향으로도 서울 아파트 중2 전셋값은 지난달 4억 5,061만 원으로 관련 통계 짓기가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4억 5천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LH가 하남, 교산, 인천, 계양, 남양주, 왕숙, 이 지구 등 3개 신도시 3곳에 대한 기본 계획과 기본 설계 용역에 착수한다고 지난 6일 밝혔습니다. LH는 이번에 착수된 설계 용역과 지난 3월 발표된 3기 신도시 기본 구상 및 입체적 도시 공간 계획 공무 결과를 기반으로 연내 지구 계획 수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에 민채아입니다. 지난 3월이죠. 역대 최고의 입찰기일 변경 건수를 기록한 법원 경매에 오히려 응찰자 수는 크게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사회적 거리 두기 캠페인이 지속되고는 있지만 의정부, 안산, 인천 등 이렇게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의 입찰은요. 여전히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세워보시고요. 방송 중에 방송 끝난 이후에도 아래 전화번호는 마련만을 활용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02-315-32668번 전화상담 도움드리고 있고요. 무료 문자 참여도 가능한데요. 013-3366-0110번도 많은 이용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럼 힘차게 부동산 올인원 출발할게요. 네, 부동산 올인원 오늘은 2분 모셨습니다. 강남 부동산 투자의 길잡이, 우리재테크부동산연구소의 박영신 소장님 모셔볼게요.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선 강의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래되고 낡은 건물은 쾌적하게 바꾸고요. 무엇보다도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아주 큰 사업이 있습니다. 바로 리모델링과 재건축인데요. 오늘 이슈진단 통해서 리모델링과 재건축의 차이점 살펴보시죠. 네,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이번 정부 들어서 속도가 계속 늦어지고 있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또 지금 현재 7월 말에 또 예상돼 있는 분양가 상한제. 이것 때문이라도 분양 공고라든가 또 물건 공급이 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전체적으로 그냥 이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한 가지로 말씀드리면 공급은 줄이고 규제는 강하게 이런 형태로 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거래를 할 수 있는 여건들의 주택들은 거래가 됩니다. 그래도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들, 조금 가격 여력, 경쟁력이 좀 떨어지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부동산 가격 하락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수도권 지역, 특히 서울과 경기 일대로 집중되는 수요들을 막을 길이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리모델링 사업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재건축, 재개발의 대안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규모 정비 사업과 또 다른 개념이죠. 소규모 정비 사업은 그 지역에 낙후된 지역을 전면적으로 철거 후에 재조성하는 부분이고요. 그렇지만 규모는 작게 진행하기 때문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든가 뭐 굳이 포함을 시키자면 지역주택조합 사업도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성이 떨어지고 실제적으로 사업이 투명하게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점이 항상 발생하는 부분이 지역주택조합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주택을 그대로 두고 철강이라든가 기본 골조는 그대로 두고 그 주변으로 현재 높일 수 있는 부분 또 옆으로 높일 수 있는 부분 또는 공공시설이나 복지시설 또는 현재 기본적으로 보강할 수 있는 부분을 보강을 하겠다. 말 그대로 리모델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어떻게 진행하느냐. 물론 리모델링 사업이 재건축만큼 실제적으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수익성이 좋은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분당 지역 같은 경우도 현재 재건축을 하지 못한 상황이다 보니 리모델링 사업을 현재 얘기를 했다가 그마저도 지금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리모델링과 재건축의 개별적인 차이 큰 차이는 없지만 시간적인 차이가 분명히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가 2013년도부터 진행돼서 2014년도부터 법으로 시행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법령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용적률이라든가 그 지역적인 현안에 맞춰서 리모델링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겠다는 얘기고요. 기본적인 틀은 15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 15년 이상 지금 현재 재건축은 30년이죠. 15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을 리모델링 할 수 있는 조건이 1차적으로는 됩니다. 그래서 연면적을 증가시키고 부대 복지 시설을 확보한 후에 실제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부분에 따라서 매력이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 노후화된 부분을 조금 더 보강하고 보수를 하기 때문에 좀 새 아파트 같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으나 전체적인 큰 틀이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실제적으로 투자자들의 어떤 입맛에는 맞지 않는 상품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대수선이나 일부 증축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직 증축, 수직으로 증축하는 부분이 보통 한 3개 층 정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형, 기존의 층수에 한 3개 층 정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일반 분양이 가능하겠죠.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조합은 이게 조합이 결성될 수 있는 조건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비용 부담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들 굉장히 따져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재건축을 비교를 해보면 리모델링은 골조가 유지가 되죠. 기본적인 틀은 그대로 가기 때문에 재건축이 당연히 완전히 철거 후에 새로운 건축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새로운 물건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중공 후 15년 이상, 재건축은 중공 후 30년 이상 등급을 봤을 때는 B등급 이상 수직 증축 가능하고요. 또 C등급 이상 같은 경우는 수평 증축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제 재건축은 D등급이나 2등급이 돼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만큼 노후도가 더 진행이 돼야지만 재건축이 가능한 거고요. B등급 이상은 그냥 수직으로도 증축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는, 실제로 얼마 안 된 아파트들 15년 정도 한다면 그렇게 오래된 아파트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런 주택을 현재 증축할 수 있는 조건들이 된다. 또 C등급 정도는 돼야 옆으로 높일 수 있는 수평 증축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번에 실제적으로 수직 증축 가능한 부분이 이제 2014년부터 통과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대수는 기존의 15% 이내만 가능합니다.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기존 세대가 있으면 기존의 세대에서 15% 이상 이내에만 증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라도 아무래도 조금 더 실제적으로 매력이 떨어진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사실 재건축은 제한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 지역의 용종류라든가 세대수를 검토한 후에 그 지역 실정에 맞춰서 이제 일반 변화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되고요. 리모델링 사업은 주택법이나 건축법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법령 사항이 재건축 같은 경우는 도시 및 주거 환경 개선, 주거 환경 정비법에 들어가기 때문에 법령 자체가 지배되는 법령이 좀 다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중공 15년 이후 추진 가능한 부분이 리모델링 30년 이상이 이제 재건축. 그다음에 용종률 제한이 없습니다.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세대수 증가가 15% 이내이기 때문에 용종률 제한이 있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기부 체납 없죠. 그리고 또 임대주택 비율 없어도 됩니다. 그리고 초과익 환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초과익 환수 때문에라도 아무래도 이제 재건축을 진행했던 부분이 리모델링 사업으로 그냥 간단하게 하자라고 하는 얘기가 간혹 나오긴 하나 재건축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중공 30년 된 아파트를 리모델링하기는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실제로 재건축이 더 가능할 수밖에 없는 형태고요. 말씀드린 재건축 이리로 이렇게 임대주택부터 기부 체내까지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재합한 사항에 규제 사항들이 많다 보니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조건들 따지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사업 단계를 보시게 되면 실제적으로 이제 리모델링 사업과 재건축을 비교를 하는데요. 재건축 같은 경우는 기본계획부터 안전진단, 정비구역 지정, 그다음에 추진위원회 구성까지만 가더라도 몇 년이 걸립니다. 실제적으로 이것도 현재 추진위원회 구성 자체가 들어갔다 하더라도 조합 설립 승인까지 가는 데도 또 몇 년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동의할 수 있는 동의율이라든가 주민들의 어느 정도 적극적인 참여율이 떨어지게 되면 조합 설립 승인이라든가 추진의 구성 자체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사업 시행인가도 그만큼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재건축 사업이 보통 15년에서 20년까지도 보는 이유가 당연히 이런 절차들, 굉장히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서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부분이 참고가 돼야 된다고 보시고요. 리모델링 사업은 기본계획을 잡고 1차 안전진단을 하고요. 1차 안전진단을 하고요. 조합 설립부터 먼저 할 수 있습니다. 조합 설립부터 먼저 할 수 있고요. 현재 거주민들 상대로 해서 그냥 조합 설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안전진단 걸친 후에 건축 심의를 신청합니다. 건축할 수 있는 조건들 현재 도시계획 심의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현재 수직 중축이 가능한지 또는 현재 수평 중축이 가능한지 그런 부분을 따지겠죠. 1차 안전성에서는 수평 중축은 제외한 안전성 검토를 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수직으로만 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사업 승인이 떨어지게 되면 이게 리모델링 허가라고 합니다. 사업 계획 승인이 떨어지게 되면 리모델링 허가가 떨어지고 그다음에 또 안전성 검토를 또 다시 한번 하고요. 실제적으로는 1차 안전성 검토에서 거의 다 마무리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거의 형식적인 거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업 계획이 신청이 되겠죠. 리모델링 허가가 나왔으니까. 그다음에 도시계 건축 심의를 해서 이 지역에 있는 이 단지는 실제적으로 수평보다는 수직이 맞는 것 같다. 그렇다 한다면 수직으로만 정축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여러 가지 여건들을 따져본다는 얘기죠. 그다음 바로 이주미 철거가 들어갑니다. 철거라는 건 별도로 철거할 게 따로 없지만 기본적인 골정 그대로 두고 부속적인 부분을 조금 더 늙힐 수 있는 부분은 손을 대하게 했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철거도 들어간다. 그다음에 2차 안전진단 수직 증축 제외한 후에 착공이 들어간다.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런 사업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고요. 그만큼 또 비용도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 조합원 입장에서는 재건축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인기 단지나 아니면 인기 지역 또 현재 수요가 집중된 지역 같은 경우는 그래도 괜찮지 않겠냐. 강남 3구 지역 중심으로 해서 현재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된다면 아무래도 돈은 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좀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고요. 리모델링 사업에 준수사항이 있습니다. 공익의 이익을 저해하지 않아야 되고요. 주변의 대지나 건축물에 지나친 불이익을 주지 않아야 됩니다. 조망권이라든가 현재 주변의 도로 이런 것들 현재 그 주변에 있는 단지들과 어떤 접촉이라든가 간섭이 지나친 간섭이 있으면 안 되고요. 도시 미관이나 환경을 지나치게 저해하면서까지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증축후 기능 향상을 고려해서 건축법 시행 규칙이 정하는 규모나 범위 내에서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주택법과 건축법에 해당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재건축은 현재 도시민 주거환경개선정비법에 들어가는 거고요.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복리시설을 분양하기 위한 것이 아니어야 된다라는 용의 들어가 있습니다. 복리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현재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하는 어떤 단지는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업 증축의 범위 같은 경우도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승강기, 계단, 복도 이런 거 넓힐 수 있고요. 깨끗하게 정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세대에 있는 화장실이나 창고 및 거실, 손댈 수 있죠. 거기 주택법에 부대시설이나 복리시설까지 기존 공동주택의 높이나 층수 또는 층별 세대수소를 높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부분도 들어갈 수밖에 없다. 물론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일반 건축물도 리모델링이 들어가겠죠. 꽃 주택이 아니어도 리모델링 할 수 있기 때문에 승강기, 계단이나 주차시설이라든가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들 외부 벽체를 조금 더 봉화한다거나 아니면 통신시설 기계 설비가 너무 노화가 돼서 교체를 한다거나 화장실, 정화점 및 오수처리 시설 오래되게 되면 당연히 부식이 되거나 조금 노화돼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화점, 오수처리 시설은 꼭 손을 봐야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 건축물의 높이 및 층수도 현재 법령에 의해서 움직인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현재 2013년도 진행된 부분에서 이제 서울시는 50세대 이상까지도 중축이 가능한 리모델링 사업을 2025년도부터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 계획 자체가 이제 수정돼서 가결 통과가 됐기 때문에 당연히 실제적으로 리모델링하는 세대수를 50세대 미만으로 봤다 한다면 이제 50세대 이상까지 아까 말씀드렸던 15%가 50세대가 안 될 수도 있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세대수를 50세대 이상까지도 중축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총 4,136개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매일 리모델링 사업 대상 아파트 단지가 2,416개 단지 정도 됩니다. 15년 된 아파트들. 중공은 15년 된 아파트가 58.4%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 특히 서울 지역에 있는 아파트 단지들은 대부분 다 포함될 수 있다. 그렇지만 그것이 자율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강제적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한 자라고 한 부분은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다 재건축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리모델링 시 50세대 이상 중축이 가능하다는 내용은 서울시에서 이미 진행된 부분이고요. 수직으로 할 거냐 아니면 대수단 주차장 확충으로 해서 예전에 단지들이 주차장들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 단지를 확충을 하고 지하공간을 확보를 한 후에 지하공간이나 주차장을 만들어줄 거냐 이런 것까지 들어가는 부분이 리모델링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형 수직이라든가 기본적으로 위로 올라가느냐 아니면 옆으로 펼쳐지느냐. 기존에 현재 기본적으로 주택이 있는 부분에 옆으로 해서 현재 이런 부분으로 증축할 거냐 이런 부분까지도 따져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서울 지역 특히 강남 3구 지역 중에서도 송파 지역에 있는 성지 아파트라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국내 최초 수직 중축 사업 계획 승이 떨어진 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지역의 사업의 성패가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 단지 송파구 지역이 열악한 나홀라 아파트 단지들이 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단지들은 대부분 다 리모델링 사업이 사업직으로 굉장히 안정적으로 평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꼭 주목될 필요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2세대 일반 분양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0년도 하반기 내년부터 착공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구 수가 현재 42세대가 늘어나고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짜리 건물이 지하 1층을 더 팝니다. 그래서 제어 주차장 공간에서 확보가 되겠죠. 지하 3층부터 지상 18층까지 말씀드린 대로 3개 층 정도 올린 거죠. 그리고 용적률은 430%까지 현재 또 40.1%의 건폐율까지도 현재 따지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용적률 건폐율 조건들이 리모델링 사업에서는 그렇게 크게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세대수 제한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제한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나홀라 아파트 단지라든가 소규모 단지에는 맞는 사업이 리모델링 사업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대규모 단지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 사업을 할 수가 없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소규모 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되고 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내 아파트가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된다면 어떨까 이런 부분을 한번 고려해 보시면서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이슈 진단 시간이었습니다. 주택 리모델링과 재건축의 공통점 그리고 차이점을 알아보는 시간이었어요. 무엇보다도 조건이 까다롭지 않고 사업 속도가 빠른 건 리모델링 그리고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큰 건 재건축으로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다가오는 2025년에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 계획에 대해서도 관심 가지시고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정보체크 시간 넘어가서 소장님께서 관심 가지시는 지역부터 만나보시죠. 부동산 정보체크 박영신 소장님과 첫 번째로 가볼 지역은요.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인데요. 2호선 역삼력 주변에서 한 개짜리 오피스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피스를 가격 어떻게 될까요? 약 3억 9백만 원에서 4억 5천만 원까지 예상되네요. 학생과 직장인 가릴 것 없이 1, 2인 가구가 정말 많은 강남구 역삼동이기 때문에 오피스텔 더욱더 기대되는데요. 바로 만나볼까요? 네, 테헤라노 역삼력 전철력 2분 정도 거리 2, 3분 정도 초역세권입니다. 대륙은 바로 이면에 있고요. 현재 물건지는 현재 대지가 상업지역에 포함돼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들이 주변에 1인 가구가 워낙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보시다시피 현재 테헤라노 주변에는 그만큼 직장인들이 워낙 많은 밀집된 지역이 되고 또 강남역 주변으로 상권도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 인구 유입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죠. 거기에 국제로 복합지구가 개발되면서 그 주변으로 강남역까지 강남역서부터 서초역까지 연결되는 테헤라노 연장 사업까지도 같이 진행되는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직장인들로 빼곡하게 들어서 있는 현재 황금노선 2호선을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상 그 주변에 현재 임대를 놓을 수 있는 충분한 수요를 갖추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신분당사 연장소 공사가 또 한창 진행 중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상 인구들이 더욱더 많이 몰릴 수 있는 현재 환승 조건까지 만들어준다. 여러 가지 기본적인 틀이 바뀌고 있는 지역이고요. 또 현재 롯데타운이라든가 현재 삼성 관련된 직장인분들 워낙 잘 발달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라도 수요가 굉장히 충족되는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업군은 IT와 현재 엔터테인먼트 사업 현재 지구들이 이렇게 삼성역부터 강남역까지 연결된 부분이 빼곡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터테인먼트와 IT 사업은 실제로 젊은 층대 인구들이 현재 직장인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형태의 직업군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주변은 1인 직장인들이 많을 수밖에 없고요. 그런 형태로 전철역 가까운 지역이 인기를 끌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인 가구가 가장 많은 지역이 강남역삼으로 꼽힌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변의 편의시설 같은 경우도 전철 기본적인 현재 광역교통망부터 해서 광역교통버스망까지 또 고속도로 인터체인지까지도 가깝습니다. 여러 여건들이 굉장히 또 잘 갖춰진 지역이고요. 주변에 있는 편의시설과 교육시설 또는 현재 그 주변의 의료시설들 굉장히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주변의 거주인구들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다. 보셔야 되고요. 그로 인해서 그 주변의 오피스텔인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주변에 있는 단지들의 시세를 현재 그래프로 보여드리는 거고요. 봤을 때도 수직으로 현재 올라가고 있는 거 보실 수 있죠. 보악 후 계속 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떨어진 적이 없이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강남 지역의 현재 그래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여건들이 개선되면서 그 주변의 르네상소태까지도 복합부지로 개발이 되고 업무와 숙박시설이 같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예전에 없었던 업무시설까지 확충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직장인 구성들이 그만큼 더욱더 많이 포진을 한다. 이것들이 주변을 또 굉장히 활성화시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잠실종합운동장부터 해서 현재 무역센터 또 지하공간 개발부터 현대자동차까지 연결되는 부분이 통합개발 서울시에서는 가장 큰 면적의 대단히 개발이고요. 실제적으로 강남구 삼성동 일대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 주변으로 전철역과 가까운 지역들도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현대자동차는 그룹 통합사업 외에 전시장 컨벤션부터 오피스부터 호텔 판매소까지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기타 사업군도 굉장히 발달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직장인들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보셔야 되고요. 말씀드린 대로 현재 강남역까지 연결된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된 부분 이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삼력이 표시된 부분이 그만큼 더 활성화되는 지역으로 범위로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고요.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당연히 용종률, 권폐율 높아지면서 토지 가격 일제히 상승할 거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은 3억 9백만 원부터 4억 5천만 원이고요. 불리형 원룸입니다. 임대 금액은 2억 6천만 원부터 3억 8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실투자 금액은 4천 9백만 원부터 7천만 원까지 정말 소액으로 투자 가능하고요. 월세 같은 경우도 2천만 원에 월 105에서 120만 원까지 굉장히 고소득입니다. 대출 금액은 2억 4천만 원에서 3억 4천만 원까지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하겠죠. 실투자 금액이 4천 9백만 원에서 9천만 원까지 보시면 될 것 같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테헤란노 직장인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임차 소요가 워낙 풍부한 지역이고요. 1인 가구 최다 지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변에는 소형 거주 공간은 수요가 풍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서울 최대 상권과 다양한 직업군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시대 차이까지 볼 수 있는 현재 불리형 원룸의 오피스텔이었습니다. 1인 가구 가장 많은 지역이죠. 강남구 역삼동에서 불리형 원룸 오피스텔 소개 받아봤고요. 다음 지역도 공개할게요. 부동산 정보 체크 박영수 소장님과 두 번수로 주목할 지역 보시죠.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이네요. 3호선 신분당선, 풍기지나는 양지역 주변에서 방 2개짜리 아파트 소개 받아보겠습니다. 아파트의 가격 보시죠. 약 4억 5천만 원에서 5억 원까지 예상되래요. 이번에는 두말할 필요가 없는 그런 지역이자 위치입니다. 강남에서 아파트로 만나볼 텐데 조건만 맞는다면요. 가장 선호하시는 입지이자 그런 유형이 아닐까 싶어요. 서초구 서초동 가볼까요? 양지역이죠. 3호선과 신분당선 이용하실 수 있는 W역세권이고요. 전철역에서 1분도 차에 안 걸립니다. 이미 준공이 완료됐고요. 총 50세대입니다. 실제적으로 이 주변에 1, 2인 가구들 특히 이제 전세 수요가 워낙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역삼동에 있는 현재 혼자 사는 직장인들보다도 조금 더 1, 2인 또 신혼부부들이 굉장히 찾을 수밖에 없는 입지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테헤란노와 십자로 연결되는 현재 강남대로죠. 전철역과는 현재 말씀드린 대로 1분 거리밖에 안 되고요. 차량으로 이제 서초화시까지도 차량으로 한 2, 3분 거리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앞으로 교통망이 확충되는 부분이 GTX 시노선입니다. 시노선이 이제 앞으로 또 개통이 되게 되면 물론 시간은 걸리겠지만 시간이 걸리면 걸릴수록 실제적으로 착공되는 모습들이 점점점점 눈에 보이면서 가격이 오른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치동과 연결된 하공가라든가 아니면 현재 재건축 단지들 또 그 주변에 롯데라든가 기본적인 삼성 어떤 탄탄한 대기업군들이 워낙 발달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따라서 앞으로 가격 상승률이 충분하다. 강남역과 신문단세 양재군을 이용할 수 있는 현재 초육세권이고요. 그 주변에는 신동화 우성부터 무지개까지 현재 서초동에 있는 마지막 재건축 단지가 있습니다. 5천 세대입니다. 그리고 롯데라든가 삼성이라든가 강남대로 주변으로 직업군과 발달되어 있고요. 적절하게 주거지와 상업지가 배분되어 있다 보니까 굉장히 활성화된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강남역과 양재역 같은 경우 말씀드린 대로 현재 업무시설 밀집 지역이다 보니까 그 주변에 직업군들이 워낙 많은 지역이죠. 대기업들이 대부분 많은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주변에 1, 2인 직장인들 특히 전세 수요가 많은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업시설 밀집 지역인 테헤란노 주변은 월세 수요가 많은 부분이고요. 상업시설 밀집 지역이 또 가깝게 있기 때문에 또 도보로 한 10분 정도만 도달한다. 그 주변에 편의실 같은 경우는 현재 강남문역권역부터 양재권역까지 또 그 주변에 반포권역까지 같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들이 권역별로 해서 그 주변에 현재 편의실은 현재 그 주변에 펼쳐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지역 주변은 현재 지구단위계획구역 1차 구역으로 포함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붉은색이죠. 양지역이 현재 지구단위계획구역 중심지역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주변은 실제적으로 영종률 검표율 높이 상향되면서 업무시설과 현재 일반 직장인들 들어서는 사무 공간들이 늘어나고 있는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이다. 또 서초구청도 현재 복합단지로 개발되면서 그 주변이 앞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조건들이 충분히 만들어주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아래쪽에 있는 양지역시 주변은 현재 서초구에서 가장 큰 면적의 개발면적입니다. 국공유지를 활용을 해서 그 주변 현재 KT와 삼성, LG부터 현대까지 연구원 단지 거기에 또 중소기까지 연결되는 중소기 위성 단지까지 연결되고요. 또 화물탐을 중심으로 해서 유통단지까지 같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생산유발 효과라든가 고용창출 효과가 엄청날 수밖에 없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한창 진행 중인 지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눈여겨보실 필요 있습니다. 또 GTX 신호선은 말씀드린 대로 현재 착공은 아직 되지는 않았지만 개통은 언제쯤 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보상 절차가 들어가고 있는 지역 삼성역에서 다음역이 양지역이죠. 여러 가지 여건들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전철 광역교통망 특히 이런 광역급행철도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개통되기 전이 가장 많이 오를 거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는 바로 지금이다. 말씀드리시고요. 가격은 4억 5천만 원부터 5억 원 정도 정말 볼 수 없는 가격입니다. 강남 지역에는 이 정도 가격이 현재 전세시세밖에 안 되죠. 임대금액은 3억 6천만 원부터 3억 9천만 원 정도 실투자 금액은 9천만 원에서 1억 1천만 원 정도 굉장히 소액으로 가능합니다. 또 월세 같은 경우도 가능합니다. 3천만 원 보증금액 월 120에서 140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출 가능 금액은 1억 8천만 원에서 2억 원 정도 활용하시면 투자 금액은 좀 커지겠죠. 2억 4천만 원부터 2억 7천만 원까지 보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전체적으로 강남대로와 연결된 또 테헤란나와 연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직장군이 밀집된 지역이기 때문에 임차 수요가 굉장히 풍부한 지역이다. 실제적으로 임대가 굉장히 끊이지 않고 연결되는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세권 개발 사업 때문에 투자 가치가 상승하고 임대료가 워낙 높기 때문에 당연히 고수익률은 보장이 됩니다. 그리고 체육세권이면서 환승역, 3호선과 신분당상 연결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향후에 투자 가치가 굉장히 높아지는 양재역세권 지구단위 계획 부여관에 들어가 있는 투룸 아파트였습니다. 네, 바로 지금이 강남 지역의 투자의 적기다라고 소개해 주셨습니다. 서초구 서초동에서 투룸 아파트 만나봤고요. 그리고 올해 정말 부동산 투자 잘 해보고 싶신 분들을 위해서 1대1 전화 무료 상담이 준비돼 있습니다. 2020년 부동산 투자의 해법을 주제로 매주 수요일, 그리고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1대1로 무료로 전화 상담을 도움 주신다고 하니까요. 요즘 외출이 좀 어려우신 분들 무료로 전화 주시면 상담 도움 주신다고 하니까 02-315-2668번으로 지금 빠르게 문의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확 채워주신 박영신 소장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오늘 보신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보실 수가 있겠고요. 박영신 소장님과 함께한 부동산 정보 확인해 보시죠. 박영신 소장님과 함께한 부동산 정보 확인해 보시죠. 박영신 소장님과 함께한 부동산 정보 확인해 보시죠.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정확하고 빠른 정보가 필요하겠죠.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하시면서 시장 소식과 투자 포인트까지 알차게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분 모셨는데요. 부동산계의 올킬, 우리 PMC의 김채영 이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또 오늘 김채영 이사님과 함께 두 지역을 가볼 텐데 어떤 부동산 투자면 좋을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까요? 네, 오늘은 여러분들이 투자처, 마용성, 마포와 또 강남구에서도 강남구에 위치한 역삼동 복층 오피스텔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투자 선호도가 높은 곳을 제가 선별해서 준비했는데 여러분들이 간혹 그러더라고요. 그런 곳은 투자금이 많이 들지 않나요? 아닙니다. 오늘은 4, 5천만 원으로 중요 지역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감이 넘치는 마용성 중에 마포구, 그리고 강남구를 준비했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지역 우선 살펴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김채영 이사님과 첫 번째로 주목할 지역 정보는요. 서울시 마포구 염리동인데요. 2호선 이대역 근처에서 방 2개짜리 다세대 주택에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가격 어떻게 될까요? 약 3억 7천만 원에서 3억 8천만 원까지 예상되래요. 자, 투자 유망 지역 마용성 중에도 첫 번째, 맛보러 가보겠습니다. 염리동이 바로 이대역 근처인 것 같은데 입지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여러분들이 염리동 하면 잘 모르시는 분이 있는데요. 바로 이대역, 바로 뒤에 있습니다. 가까이에 있어요. 그래서 초역세권이라고 하죠. 그렇게 입지가 아주 전철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한 곳인데요. 우선 이제 마포구 하면 그동안에 인구 수가 계속 증가하는 곳입니다. 그냥 인구 수만 증가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아파트 단지나 아니면 일자리가 늘어나기 때문에 계속 증가하는 그런 곳으로서 그래서 서대문구 중에서도 마포구가 많이 앞서고 있다는 걸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곳 같은 경우는 가장 주목할 곳이 공시지가 1등이죠. 공시지가가 가장 많이 오른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처로 많이 꼽고 있죠. 그래서 이곳 같은 경우는 홍대 상권이라든지 상수동, 서교동, 동교동 이런 상권도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요. 또 이태원동, 한남동, 이태원 상권도 우리가 많이 알려진 그런 곳에 위치한 곳입니다. 가까이 위치해 있죠. 그래서 많이 눈여겨보는 곳이고요. 우선 이곳은 이대, 이대역. 이대역의 초역세권. 바로 이대역, 바로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1분 안에 30초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직접 와서 보시면 더 확인이 가능하고요. 이곳은 우선 이쪽에 홍대 상권과 이쪽에 일자리 많이 있죠. 연세대, 이화여대, 서강대, 아주 명문대학교도 있고 또 여의도와의 접근성도 가깝고 또 용산은 아주 가깝죠. 숙명여대. 그래서 이쪽 마포 지역은 사람들이 한번 이렇게 살게 되면은 아이들 있는 분은 보통 한 12년은 산다고 하더라고요. 왜? 초중고. 여기는 제가 보기에 마포는 더 살 것 같아요. 한 17년 살 것 같아요. 17년, 18년. 왜? 명문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곳이 앞으로 계속 가치가 올라가는 쪽에 있는 곳이고요. 우선 상권도 여기 홍대거리 상권, 유명하죠. 또 신촌 상권, 신촌 이대 상권, 공덕 업무지, 또 이제 서울역세권 개발까지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저 아연 뉴타운이 지금 18,500가구가 지금 입주 앞으로 2020년까지 들어올 예정이고요. 또 지금 염리동에 있는 이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는 제4구역, 염리4구역 해제 지역입니다. 왜? 해제 지역은 또 다시 또 뉴타운으로 지정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미래에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기대 심리까지, 기대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고요. 이곳에서는 이제 그런 지역들이기 때문에 개발 호재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네, 공식 지표로 걸 수 있는 공시지가가 서울에서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이라고 하니까 지가도 앞으로 상승할 기대감을 안고 있는 지역이에요. 지가가 오른다는 건 그만큼 기대할 만한 호재가 많다는 얘기일 텐데, 호재 어떤 거 만나볼까요? 일단은 이제 세계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지하에 가장 지하발전소가 이제 건립이 될 예정인데요. 그런데 지하에는 가장 큰 지하발전소가 들어오면서 또 지상에는 이렇게 공원화, 공원으로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지금 전 세계에서 많이 주목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선진국 맞습니다. 이렇게 선진국에서 이렇게 지하의 지하발전소를 크게 건설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쾌적하게 마포구는 또 다른 녹지나 여러 가지 한강을 끼고 있으면서 이렇게 공원까지 갖춰지는 그런 또 발전이 예측이 되고 있고요. 또 이것 같은 경우는 또 바로 젊은이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이쪽에 이 신촌, 마포구, 그래서 서울시에서 블록체인 마스터 플랜 주요 업무지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앞으로 젊은이들이 많이 새로운 창업을 할 지역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데 주거지는 부족한 겁니다. 왜? 고가 아파트잖아요. 이쪽은 고가 아파트들 10억대 이렇게 된 아파트인데 젊은이들이 다가가기에는 너무 어렵죠. 그래서 이렇게 1, 2인 가구들 신혼부부들이 가장 좋아하는 선호하는 이런 다세대 주택이 많이 주목을 받고 있고요. 또 이곳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제 지금은 이제 해제가 됐지만 앞으로 뉴타운으로 지정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만큼 가치는 미래 가치는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이쪽에 개발 지역이 이쪽이 지금 넓게 분포되어 있죠. 이쪽에 지금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지금 입주 완료 예정인 것까지 하면 지금 아직 18,500세대 가구가 입주 예정에 있고요. 또 이곳에 보면 이슈로 보면 한남 뉴타운이나 아연 뉴타운, 부가연 뉴타운 이렇게 이런 쪽으로 아파트 단지가 딱 형성이 되니까 강북에 강남이다 이렇게 일컬 정도로 교육이나 생활 인프라나 모든 게 편리하게 자꾸 업그레이드되고 갖춰지는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호재까지 점검을 하고 왔습니다. 이대역 초역세권이라고 하니까 신촌, 홍대 정말 젊은이들이 많고요. 그렇게 젊은이들이 많은 만큼 서울시에서 젊은이를 위한 개발까지 좀 순조롭게 진행을 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해요. 이 지역의 아파트가 말씀 주신 것처럼 정말 비싸기 때문에 저희가 투룸 주택으로 만나볼 텐데 가격 경쟁력 어떻게 될까요? 네, 이 지역은 보통 이제 기본적으로 아파트 25평도 1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다가가기에는 너무 멀죠. 그런데 그래도 거기에서 알차게 고를 수 있는 다세대 중에서도 진짜 핵심 자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은 지금 4억이 넘는데 아직까지는 3억 7천만 원 정도에 투자를 하실 수 있겠고요. 또 임대 금액이 여긴 높아요. 3억 2천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실 투자 금액은 한 5천 정도. 5천 정도도 이쪽에 이렇게 핫한 지역에 투자하실 수 있겠고요. 또 이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 수익과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임대 보증금이 3천만 원에 월 한 100만 원 정도 하실 수 있고 또 대출은 4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주택이기 때문에 1억 4천 정도 활용을 하시면 실 투자 금액은 2억 원이면 이렇게 핫한 지역의 다세대 주택에 투자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전세를 활용하신다면 마용성 중에 마포구에 5천만 원의 투자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02-315-32668번 빠르게 전화 주셔서 이렇게 가성비 좋은 부동산에 대한 구체적인 가격 상담 받아보시면 좋겠고요. 공시지가가 오른 만큼 지가도 이제 빠르게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투자할 때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일단은 다세대 주택들이 많이 넘쳐나면 안 되잖아요. 그만큼 시속 가치가 있나 없나 그런 곳은 나중에도 수익도 더 볼 수 있기 때문에 1, 2인 가구들이 선호하는 지역 아니면 일자리가 많이 모여 있는 지역 교통 좋은 지역 다 그런 곳을 종합을 해서 보시는 게 좋겠고요. 일단은 뭐 이곳에서 가장 이제 저거 하는 거는 주목하는 것은 아이언뉴타운 거기에 가격이 워낙 크기 때문에 거기에 반해서 아직까지는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주 근접성 선호도가 거주 선호도가 높죠. 직주 근접 일자리 많죠. 그러기 때문에 아 이런 곳을 보셔야 되고 또 이제 가격이 또 무조건 좋다고 해서 비싸면 안 되잖아요. 아직까지는 3억대로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데 부담 없이 투자하실 수 있는 곳이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또 가능성 앞으로의 염리 4구역이 뉴타운으로 다시 재지정이 되었을 때 그 가치는 어마어마하게 늘어난다고 보실 수 있는 이런 지역에 있는 다세대 주택이 되겠습니다. 네 앞으로의 가치까지 기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포구 염리동에서 희소성까지 갖추고 있는 바로 투룹 다세대 주택 소개 드렸고요. 다음 지역도 만나보시죠. 부동산 정보책크 김채영 이사님과 두 번째로 주목할 지역 보시죠.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가볼 텐데요. 3호선 신분당선 함께 교차하는 양지역 주변에서 1.5룸 구조의 오피스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피스텔의 가격 살펴보시죠. 약 3억 6천 6백만 원에서 4억 1천만 원까지 잡혀있네요. 강남에 직장이 있으신 분들은 물론이고 그 외에도 정말 젊은 분들이 강남의 오피스텔 한 번쯤의 로망을 가져보셨을 것 같아요. 역삼동 쪽 오피스텔 위치가 어떻게 될까요? 위치는 양지역과 신분당선 강남역 가까이 있는데 이곳은 강남구 특성상 굉장히 가치가 상승하는 지역입니다. 어떤 분은 초역세권 아니면 투자하면 안 돼요 이러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초역세권이라도 저 선호하지 않는 서울 끝이라든가 거기하고 비교할 수가 없죠. 강남구입니다. 게다가 이곳은 바로 버스 정류장 앞에 있어서 도보로도 10분 내로 가능하지만 버스 정류장 앞에 있기 때문에 바로 버스를 이용하시면 언제든지 2, 3분 내에 바로 지하철역까지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가치 있는 곳이고요. 게다가 이곳은 상업지역입니다. 바로 대로에 있는 복층 오피스텔. 게다가 지금 소형 오피스텔이 많이 나오는데 너무 좀 협소하다고 많이 하잖아요. 그만큼 복층이기 때문에 복층에 룸이 두 개가 있습니다. 복층에 룸이 두 개가 있고 실 공간도 한 8평 정도 가능하고 위에 또 있기 때문에 한 12평 가까이 이용이 가능하고 2층의 룸도 우리가 보통 오피스텔 다락이라고 그러죠. 100cm에서 120cm 정도 되는데 이곳은 좀 높이가 좀 높습니다. 144cm가 되기 때문에 방으로서의 역할을 두 개의 방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오피스텔이고요. 더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많이 물어보시죠. 언제 지어지나요? 오늘 준비한 건 다 지어졌습니다. 바로 입주가 가능한 그런 오피스텔이고요. 우선 이제 중요한 곳은 이곳은 이제 신분당선이 있는 곳입니다. 이곳입니다. 그래서 양지역과 신분당선은 충분히 이용하실 수 있고 이곳의 교통망이라는 것은 강남구 일자리 많이 있죠. 생활 편리하죠. 또 게다가 학군 좋아서 많이 선호하는 지역이고 그렇지만 강남구 땅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있는 그런 오피스텔이 되겠고요. 또 이곳에는 보면 도심이라서 너무 공기 안 좋고 그렇지 않나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생활 인프라 중에서 도심에 바로 가까이 양재, 시민의 숲, 매연, 윤봉길, 의사기념관도 있고 선정릉도 있고 또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쇼핑하기 좋은 코엑스 운동시설도 있죠. 이쪽에 또 유수지, 체육공원도 있지. 양재천, 또 우리 세브란스 병원 건강 책임질 수 있는 도곡공원, 또 구룡산, 아주 강남의 허파 역할을 하는 구룡산 쪽에 아주 위치한, 가까이에 위치한 그런 곳에 있는 곳이 복층 오피스텔이 되겠습니다. 3호선과 신분당선이 교차하는 저희 양재역 근처에서 오피스텔을 만나보고 있고요. 이 두 가지 노선 이외에도 정말 강남권의 촘촘한 교통망을 다 이용하시면서 양재천이나 양재시민의 숲에서 좀 깨끗한 공기까지 누려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사님 강남 강남하는 건 무엇보다도 또 호재 때문 아닐까요? 개발호재 어떤 거 만나볼까요? 그렇죠. 이제 강남하면 가장 선호하는 게 일자리가 있고 왜 그쪽의 가치가 자꾸 상승하느냐 하면 찾는 곳이 아니, 그러니까 수요자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수요자가 많겠어요? 이 주변에 고가 연봉자들이나 아니 대기업 사업들 굉장히 몰려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보면 롯데칠성 부지 지금 개발 예정에 있죠. 영동대로 지하와 도시 예정에 있죠. 국제교류 복합지구 잠실 마이스 단지 이렇게 크나큰 대형 개발 호재들이 포진해 있고 그다음에 양재우면 RNCD 이쪽에도 지금 일자리가 계속 늘어나고 대기업이나 영구단지들이 계속 늘어나는 곳이고요. 수소 역세권 개발 조금 묻혀 있죠. 이곳도 지금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 곳을 중심으로 주변의 일자리가 자꾸 자꾸 늘어나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 오피스텔 일자리 많은 곳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도 더 수익도 더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수요와 공급의 원칙으로 많은 직주 근접지 많이 찾는 곳이라야 되겠고요. 또 이곳에 보면 가장 큰 대형 호재로 많이 부각이 되고 있죠. 어디부터 어디까지냐 코엑스부터 쭉 따라서 잠실 운동장까지 약 72만 제곱미터를 지금 건설 예정에 있고 지금 현대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는 벌써 시작이 되고 있죠. 바로 직전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 도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지하도 널찍하게 개발이 되고 이런 쪽에 일자리가 이제 그 일자리 파급 효과가 122만이 늘어날 거라고 예정이 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어디에서 뭐 멀리 이제 그 숙소가 멀리 멀리 있잖아요. 근데 가까이에 있기를 원하고 직주 근접지로 걸어다니기를 원할 거예요. 교통은 더 마비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고른 지역을 눈여겨보셔야 되고 우선 이제 뭐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국내에서 뭐 최 1위 지역 롯데타워가 지금 뭐 국제적으로 한 4, 5위 하는데 이게 또 바로 위로 올라가죠. 약 그 옆면적이 롯데타워보다 3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3만여 명이 이 타워 안에 근무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우선 이제 뭐 최고의 높이 한 15미터가 더 높다고 하니까 굉장한 거죠. 그 다음에 국제 업무, 컨벤션, 관광, 숙박, 문화 판매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개발이 되고요. 지금 이제 이거를 개발함으로써 경제적 파급 효과가 265조 원이라고 그러고 고용 창출이 122만 명. 굉장합니다. 그래서 이런 대형 핵폭폭탄 같은 개발 호재를 같이 수혜지로 볼 수 있는 그런 오피스텔이 되겠고요. 우선 또 영동대로 지하와 예전에 지나가다 보면 뭐 천지개벽을 한다 뭐 그런 것도 간판 이렇게 뭐 플랜카드로 걸려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지하 6층까지 돼 있고 6개 노선 뭐 그 교통의 강남의 교통의 요충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되고요. 지하는 저렇게 되고 지상은 또 공원화가 되니까 굉장히 강남이 쾌적하게 바뀌겠죠. 또 르네상스 호텔 또 두 동이 또 올 연말에 또 건립될 예정이죠. 뭐 숙박과 업무 시설이 오기 때문에 약 7000명이 근무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또 업무 단지 늘어나죠. 여기는 또 롯데칠성 또 이쪽에도 앞으로 이쪽으로 그 코롱 롯데칠성 코롱구지 개발 예정이죠. 그래서 업무 단지는 점점 늘어나고 가장 또 가까이에 있는 게 이제 양지우면 아는실이 특구 이쪽에 뭐 KT 연구개발센터나 LG전자 뭐 현대 이렇게 쭉쭉 전부 이쪽으로 이제 고액 연봉자들이 몰리기 때문에 아 이렇게 월세를 많이 받을 수 있나요? 걱정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개발 호재 많고 또 이런 개발 호재만 있는 게 아니고 또 교통 개발 호재 대단하죠. 앞으로 이제 교통 ABC 노선인데 D 노선까지도 이쪽 삼성역을 통과할 예정에 있고요. 가장 이 수혜지로는 양재 C 노선, GTX C 노선이죠. C 노선 같은 경우가 바로 이제 삼성역으로 오고 앞으로 또 신분당선도 용산까지 가고 삼성까지 가죠. 더 이제 가까이 위례 신사선도 있죠. 또 이제 KT 의정부 연장선도 있고 또 위례 과천선도 있고 이렇게 교통이 점점점점 좋아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네 좋습니다. 안 그래도 오피스텔의 수요가 정말 큰 곳인데 일자리가 넘쳐나는 소식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투자 가치가 더 돋보이는 것 같아요. 자 강남구 역삼동 가장 중요한 오피스텔의 가격 살펴볼까요? 네 이렇게 복층 구조에 방이 위에 복층에 룸이 두 개가 있는데 이 정도 금액이면 굉장히 가성비 있는 금액입니다. 3억 6천 6백만 원에서 4억 천만 원까지 형성되어 있고요. 우선 이제 임대 금액을 활용하시면 전세 금액이죠. 실 투자 금액은 가장 요즘 나오는 것 중에서 강남에 투자하는 저 금액이죠. 3천 6백만 원에서 6천만 원이면 이런 똘똘한 오피스텔 투자를 하실 수 있겠고요. 임대 금액은 월 2천만 원 보증금에 월 한 130만 원 정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 이곳은 완전히 중공이 됐기 때문에 대출도 조금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을 2억 6천만 원에서 2억 9천만 원 활용하시면 월세를 하시면서도 1억 안쪽으로 8억 6천에서 1억 원이면 투자를 하실 수 있는 아주 똘똘한 강남구에 있는 역삼동 복층 오피스텔이 되겠습니다. 강남구 역삼동에서 1.5론 구조의 복층용 오피스텔 소개해드렸고요. 관심 있으신 모든 분들 02-3153-2668번 언제든지 문의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료 1대1 상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제는 저금리 시대 수익형 부동산 투자 전략이고요.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와 4시에 각각 한 분씩만 무료로 1대1 상담을 도와주신다고 합니다. 선착순으로 2명까지만 참여 가능하니까요. 02-3153-2668번 같은 번호로 빠르게 서둘러서 문의주시면 되겠고요. 이 시간 꽉 채워주신 김채영 이사님은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 네이버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사님과 함께한 정보들 다시 만나보시죠. 이사님과 함께한 정보들 다시 만나보시죠. 이사님과 함께한 정보들 다시 만나보시죠.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TV에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화 문자 방송 끝난 이후에도 상담 도움드리고 있는 거 아시죠? 02-3153-2668번 전화주시면 되겠고요.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도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돈되는 부동산 정보로 다시 찾아뵐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